자 바퀴를 하나 잘 제거 했구요. 연김에 브레이크 패드는 얼마정도 남아 있는지 약 1cm 넘게 남아 있구요. 그런 점검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. 참고로 여기에 그 속에 있는 그리스 같은게 새고 있는데 이거를 통으로 갈아 줄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찾아봤더니 여기 볼트랑 여기 한개 두개 그리고 여기 조그만한 나사만 제거하면 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게 미니베인지라 이 엔진룸 안쪽에 있는 것을 빼는게 상당히 많은 것을 꺼내야 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